대게 되게 재밌다 이거 아 이게 인펜벅을 잘 만드네 그냥 100명 바로 들어보겠다 이거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벌써 100명 다 쳤어? 응 왜냐면 방장은 참여할 수 있는 게 참여할 수 없는 게 방장이 참여하면 주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 게임이 있어 우리는 판만 깔아놓고 안 별로지? 우리는 판만 깔아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놀겠다 이거에요 여러분을 도와드릴 호레이스입니다 이분이 이제 진행자에요 호레이스씨 호거꾼님 아냐? 아니에요 저 옛날에 타짱에서 조즈 맞아요 타짱 이런거 아냐 말탈 일단 간단하게 20분정도 뭔소리야 간단하게 20분정도 이때 저녁이니까 곤란하시는데 있어요 곤란하게 가는거에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빠르네요 되게 놀랬는데? 많이 했어야 되는데 종시사진 들어오면 아 그렇네요 저에게 랜덤으로 맞추시겠습니까? 바로 종종살 남종으로 가는데 레게종수 진짜 화난거 아닌데 샤프 아 종수들이 수많은 종수들이 종수올림픽을 50등을 나눴네요 우린 참여 못하는거죠 종수들이 아 종수들이 아 종수들이 옥약이도 있어 옥루피야 다 좀 숨어있는 근데 종수형사진으로 해주세요 아 이거 종수형사진으로 저 차짬명인 종수형으로 가자 이거에요 차짬명인도 있어요 자 나누시고 스마트폰 튕기신분들은 오른쪽위에 광문기록 누르시면은 다시 접속하실 수 아 그럴 수 있습니다 크롬 기반이기 때문에 오른쪽위에 왼쪽팀 왼쪽팀 광기다 이거에요 아 웃기다 100명이 그냥 광기로 무다다나 누르겠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해서 만들었을까 그게 신기하다 구현을 때 깔끔하겠죠 그런 아이디어를 했으니까 이재용 이재용 회장님 종점사진으로 해주세요 오우 승리할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1점을 획득해요 그래서 이거는 20분게임이기 때문에 먼저 3점을 획득하면 저쪽이 이제 승리가 되는거에요 바로 아 참여하고 싶어 여러가지 게임이 있어요 갑시다 두퍼드 게임은 아 이거 좋아요 컬러헌터 좋아요? 이게 컬러를 하나에 제시해 주는데 집안에 생활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비슷한 컬러를 찍은 사람이 1등이에요 사진 찍는 거야? 사람들이 사진을 보여요 근데 여러분 모니터를 찍는 건 반칙입니다 이 고지를 해줘요 모니터를 찍는 건 반칙이고 여러분들을 기부한 생활 물건들 이런 게 있으면 된다 이거 우리 편집부에 온 걸 환영해 오늘도 최신 트렌드 컬러를 찾아보자 이제 이거는 진행자 제시를 해주나 보다 이제 제시를 해줘요 자 모니터 이 여러분들 민감한 건 안됩니다 침징어 게임이네요 튕기신분들은 오른쪽 이 점 점 점 누르시고 네 이거 보세요 채팅도 돼요? 무좡야 hasta gr 종수형 사랑해 무종려가 되는거에요 이게 느낌있게 가자는거에요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김정은도 있어요 종수형이니까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종수해야되는건데 근데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면 스마트폰에 저 화면들이 나오고 있을거 아니에요 나와요 나와요 카메라를 준비해 뭐 이렇게 그 사이에 그냥 찍을 수 있게 다 되어있는거에요 이게 되게 잘해놨어요 자 이 컬러를 찍어야되요 민트색같은거 가운데를 조준해서 찍으세요 가운데 여러분들이 와이파이처럼 이렇게 존이 있을거에요 빨리 찾아야되요 모니터를 찍는건 반칙입니다 모니터를 찍으면 안되고 민트색이 주변에 있을거에요 시청자분들이 처음에 모바일로 방송을 보고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큐알코드를 찍어요 그 큐알코드를 모니터로 있는거를 찍는거에요 모바일로 내가 방송을 보고있으면 그럼 못찍죠 컴퓨터로 보는사람만 에브리바디라는 명칭 자체가 어떤거? 이걸 이제 아깐 연습했고 이게 진짜 카버르나 이게 파티용게임이라 카버르나 약간 젓갈색 약간 지금 육회찍으로 돼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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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추장 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가하고있어요 저런 어려워요 이거 저런 냉장고에 여는 사람도 있어요 아 망했어요 아 뱀 아 뱀 어떤 사진이 가장 훌륭할까 아 뱀 자 나와요 이제 몇명이 성공했는지 근데 상위 3명은 사진이 공개되요 이분들은 못찍었다 열다가 점수할 수 있다 페이커 갈비산도 김정수 페갈도킹 아 이게 가까이 비슷한 어떤걸 따라 점수를 매기는구나 점수가 나와요 양쪽의 점수를 가족으로 한편처럼 매겨주네 허창아저씨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죠 근데 이거 대단한거에요 왜냐면 90점이 엄청 어려운건데 상위 23명이 90점이 이거 엄청나게 싱크로가 높다는거에요 상위 3명이 지금 미쳤다는거에요 한번 볼까요 그 색깔을 종주당가? 청소기 아니에요? 이건 뭐야 마우스 1등 마우스가 성격이 썩 좋지 않아요 아니요 미스좀 다른데? 공무가 막 사주고싶네요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오렌지타이거 오타 오타 자 모니터를 찍으면 안되시고 오렌지타이거 주변에 요거 찍으면 돼 짬뽕육물색 그냥 하나 유니폼색인데 우리는 떡볶이나 이런거 직박이용 옷 요거 찍으면 돼요 그냥 오렌지색은 집에 한번 하나씩 옥랑이도 있었잖아 아무거나 다 있어요 오렌지 아무거나 다 있어요 아 근데 그거 불태웠어요 아 그거 너무 많이 입었다고 아 많이 입었다고는 이유만으로 보셔요 근데 왜 심리학은 저럴 네 네 자 갑니다 어쩐지 안보이더래요 요즘에 입은걸 못봤어요 오렌지아리 요새 이렇게 덥기도 해 비팔이었어 한참 됐어요 오렌지아리다 씨는 되게 느낌있게 끝 약간 또명꿍 짬뽕 정도의 색깔 또명꿍 짬뽕 또명꿍 짬뽕 또명꿍 짬뽕 있어요? 아 합산하는구나 아 못찍게 어 두번 봐 수령수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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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옥랑이 침책맨 애써 하겠어요 수령수령 요새 웅랑이 장재미스 먼저한남자 카씨오엘센. 대진요소 찰잠 존마 내 카종수 혹진빔 대흥민 bled 응돌 응렬타는 뭐야? 첫짬먹고싶자스 3 1등 95점 락투피 아 저거 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차돌 차돌 축하합니다 아 오른쪽에 간신이겼어 암자물신 차돌선생님 아니었으면 졌어 왼쪽분들 분발하셔야 돼요 딱 그 얘기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세판까지거든 펄그린 얼마나 이거의 색깔이 비슷한지 좀 뭔가 짓자 이거에요 짙어지자 근데 저 판그린은 없을수있어 우리 주변에도 아 저런거 저런거 저런 색깔 쇼핑백에 저런 색깔 진한거 진한게 진한게 필요하다 이거에요 어려운데 이거? 4 떼수건 떼수건도 있었지 약간 소주병 느낌이 있다가 이거에요 저는 표정이 갈수록 자 마지막 사진을 보여줘 이분 이분 안나올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 나와 나와야돼 못찍은사람이 있나요? 아아 어려워 왜 떼타올을 찍어야되니까 집에 없어요 이게 돌아다니다보니깐 없는거에요 없어요 저거 찍은사람들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 쭉쭉 올라갑니다 어어어 ㄲ 픽 Всleich 어 이거 상대가 되나? ㄲt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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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coin 나 핵 감자 포카치 왜 안먹냐 이 말이에요 저거 먹었으면 되는데 먹자 이거에요 맷종수 뭐야? 맷종수 맷종수인데 본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가시멧돼지가 아주 잘했는데 왼쪽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기면 뭐야? 이겨도 별건 없는거죠? 이기면은 기분이 다 좋죠 지팀은 나 이제 못해? 3점을 먼저 채워야 되니까 왼쪽팀이 이렇게 한다나 만약에 이렇게 진팀이 떨어져요? 나 탈락이 아니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왜냐면 다 기회가 있는데 끝까지 가야돼 끝까지 가야돼 헐로헌테나 했고 아 그 자리에 브레인스코 팀에게 지고 있는 팀에게 게임 먼저 꺼낸다 음 근데 이게 그 랜덤이가 왜냐면 보는 사람이랑 딜레이가 있잖아요 네 맘대로 못할거에요 근데 저거 나머지는 사실 빙고랑 30스키드 키즈 빼고 저건 운동이에요 오른쪽 아래쪽 다들 바라지 우와 난리가 나는데 양쪽에 뭐하는건데 저거는 이모티콘 이모티콘 인기가 있어 이거는 형이 한번 해보세요 감정표현 형이 A2고만 누르면 되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방작이 왜 못하냐면 이 게임 때문이에요 아하 빙고 빙고를 형이 해야 돼요 부르는거를 어 부르는거를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랑 어디 있지 않아? 빙고를 시작합시다 아니 그럼 형이 하죠 이거 스마트폰으로 참가하기를 터치하십시오 아 이게 매판 또 바뀌는거구나 그럼 새로운사람 들어올수있나요? 아니아니 여기는 다 똑같은사람인데 대목살 궁둥구멍근 대목살 대목살 하하하하 궁둥구멍근이 뭐냐면요 실제 있는 근육이름이에요 하하하하 아 근데 오른쪽팀은 두명이 지금 나가리 네 아니 이게 팀이신 분들은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시고 방문기록 누르시면 다시 들어올수있어요 참가하지 않은 분은 응원부탁드립니다 아 이건 우리가 정하기 때문에 주작이 가능하다 네 주작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가 직접 참여했으면 돼요 여기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숫자를 띄우세요 그거를 누르시면 돼요 정확히 기숙하게 못눌렀다 미안하다 하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못눌렀다 미안하다 하고 다음 누구부터 합니까? 나 안눌리는데? 아직 기다려야돼 이 회원님들이 다 레디가 돼 아 기다리면 되지 않쓰 예 쏘리 한번 외치면 칠 나 안눌러죠? 아니 기다려 여기 회원님들이 하셔야 돼요 아 회원님들 뭐함 뭘 눌러? 이거 요거만 누르시면 돼요 이게 우리에요 형이 형이 종준아 종준아 형이 호인 어 호인 나는 호인 니가 누르는거야 자 갑니다 자 이제 기다려주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중에 제일 니즈가 많은거를 누르시면 돼요 딱 보시고 40 40 40 40 35 원자리가 많으니까 그 원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와 뭐야 골라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초반점수 골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맞히면 되죠 35 35 38 38 38 38 38 38 38 아아아 37도 와 37도 있었어 아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편이 유리하게끔 눌러준다는 유리하게 눌러줘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유리하게끔 과단수가 빙구면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번호를 해서 제대한 빙구면 오케이 오케이 원래는 한 명이 양 팀을 다 아는 건데 지금은 그렇죠 나눠서 하는거죠 같이 오 저 누릅니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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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다 이거예요 사이 1 2 눈 돌아가 아 아 4 3 별로 없었는데 아 4 3 못 본거 같은데 4 1은 좀 있었는데 아 다음은 왼쪽 팀 제가 또 딱 맞춰드릴게요 여러분 4 1 4 1 4 1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은 원래보다 한 한 박자 빠르게 나쁘잖아 어 창타임 창타임은 3개씩 걸려요 오 범위가 넓어요 오케이 4 6 4 8 4 1 4 9 4 1 4 9 자 갑니다 4 1 아 33 34 34 35 너무 빨리 누른거 아니야 4 1 아 아 아 우리편 빙고 찬스 빙고 찬스 아 우리편 5 대 5 5 대 5 나는 찬스 안좋아 찬스 이제 나중에 줘요 4 0 4 0 4 0 개맞다 4 0 아 4 1 4 괜찮아 우리 4 1 4 괜찮아 야 봤어 봤어 4 0이 되게 많았던데 4 1도 많아 어 반대쪽이 오히려 빙고 찬스 아 자 많이 하겠다 이거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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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0 39 40 한 줄만 만들어도 되나봐 그쵸 39 아저씨 안보여 눈이 침치지 말네 눈이 침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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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그러면 첸스템으로 뺐으니까 아 우리 갑자기 붙었어요 내가 딱 3940만 하면 돼 3940 3940 이제 크다 이제 와우 나이스 아까 우쪽 40맞았어 아 우리도 많아 아 우리 빙고 빙고 첸스는 셋 오 똑같다 첸스템 이즈 첸스템 열어게 열어게 4932 3937 3839 에어어어얼 오오 público ienia 어 Shopify 어에 우리 3938 아니 왜냐면 알바 아니구요 aky 우리쪽 nurt 앉았어 Meine 제끄주의 nig 종준아 계정수 첫잡 고기바이올린 챔더밹 옴애애피 selecting 안달 너도 오케이 대화입니까 아 왜이렇게 많아 왜이렇게 많아 찻잠토템 찻잠 진동토템 따봉시 아 왜이렇게 많아 왜이렇게 많아 아 따봉시 어 우리도 많아 우리도 많아 우리도 많아 아 우리도 많아 우리도 많아 아 아 왜이렇게 날 있죠 아 어 어 어 똑같아 이러면 먼저 25첨은 이겨요 제 18대 17 빙다ㅔㅔ 와 나 좀 바빠질거야 펄명 근심 아 첫 점 받고 싶잖쓴 벌칙 된건가 그런가? 오오오 24 어? 어? 아아! 어? 하아아 !! 아아악 홀리쉿 우승이 이겼다 방 있는데 불안해 아니 좀 차이가 난다 마지막 차이가 난다 마지막에 3,8,3,9 잘 맞췄네 마지막에 잘 맞췄네 개모다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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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팀 침첵매 침첵매 이게 막판 뒤집기 침첵매 골라주세요 침첵매 침첵매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플러스 2 플러스 2 꽝이 있어요 플러스 2하면 동전되는거에요 어차피 이거 플러스 2 골라야지 아 골라야지 아무데나 고를게 침첵매 자 자 오른쪽팀이 선택한 카드는 아 병곤시치 아 병곤시치 아 아 아 아 이거 아니잖슴 아 오케 오 마이갓 침론드카 침첵매 상현 어 어 침첵매 침첵매 네, 괜찮은거에요. 오, 훨씬 더. 해야 되자쓰. 할건 해야 되자쓰. 저 카메라 안나오죠, 지금? 나와요, 나와요. 자, 센서를 켜주십시오. 센서, 허용. 자, 센서는 뭐, 지금 회원님들이 이거 센서 허용하면 바로 되는거고, 스쿼트 하는거에요. 회원님들이 확인 버튼을 눌러야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좀 하기 싫어가지고, 좀 주저하시려고. 운동하기 싫어, 운동하기 싫어.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핸드폰으로 스쿼트하는데. 그 허용하기, 이 센서가. 오, 세보인다. 예식이 돼요. 앉아라고 말하면, 스쿼트 하는거야? 그쵸, 손으로 이렇게. 허리 아픈 사람은 손으로 하라고. 앉아. 앉아라고 안하면? 일어서야 돼. 아, 약간 청구백킬? 네, 청구백킬. 오, 좋아. 정확하게 한 사람이. 참고로, 짬뽕뿐만이 아니고, 잠봉도 있어요. 아, 잠봉도 있어요? 아, 잠봉베르가 있어요? 네. 스마트폰으로 신청해줘. 두 명씩 빠졌어. 아, 우리, 우리 편 두 명 빨리 해주세요. 아, 우리 편 한 명. 아, 빨리 해주세요. 10, 9, 8. 아, 우리 편도 다 완료. 아, 우리 편도 다 완료. 아, 튕길 수가 있잖아. 아, 오른쪽에, 오른쪽에 부족해요. 아, 전화 왔나 보지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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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 자, 몸살나고. 이거 연습인가? 허리 펴, 허리 펴. 허리를 똑바로 펴죠. 이거 잘 들으세요. 워밍업. 자, 팔을 펴시고. 팔을 앞으로 쭉 펴봐.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확실히 쥐고. 스쿼트하자. 스쿼트! 자, 스쿼트하시죠, 두 분. 확실히 움직여. 하하하하. 몇 번. 반복하자. 하하하하. 이런데? 아, 이거 앞으로 해야돼? 더 웃긴데? 끝이에요? 이게 다야? 아, 이게 그럼 확인이 되는 거야 지금. 반복해야 돼, 반복해야 돼. 반복해야 돼. 난 안 나오는데? 아, 반복해야 돼요. 어, 하고.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됐어, 확인돼. 자, 한 개 됐고.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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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그럼, 실전이야! 자, 갑니다. 실전이야! 더 많이 한 팀이 이기는 거예요. 시간, 제한 시간내. 네. 정확하게. 어, 많이 해야 되네. 어, 힘들 것 같아. 앉으라고 하면 앉아야 돼. 나 좋아. 앉지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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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계속 스쿼트해야 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지마! 앉지마! 앉아! 앉아! 앉지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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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구백기처럼. 됐어? 아, 천구백기. 아, 천구백기. 아, 아가리. 우리가, 우리 것도 되는 거 맞아? 어, 느낌 있게. 우리. 우리. 땄어? 아, 뭐야. 뭐야. 야, 열넥 에라 했다.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다들? 3등의 열넥이야. 3등의 열넥이야. 수령, 수령. 아, 저런 수령. 아 열다섯개가 1등 나머지는 안한건가보네 자 이제 2라운드 갑니다 발을 펴고 시작 앉아 앉지마 앉아 앉아 앉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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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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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지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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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 들려 안 들려 자 누가 이겼을까요 왼쪽이 이기면 끝나요 14개 차이 앉아! 앉지마! 앉아 오호 지금은 하체 하셨고 bakın 중 아 유에프는 상체야? 뒤에서 상체 어깨쪽이 팔 근육이 아 우리가 졌구나 사기권은 우리가 많이 차지했는데 개보다 자슴 와 직박애미 아 직박애미 종수 얼굴 하라고 하니까 미양홀고 직박애미 누가 봐도 직박애미인데 운동 차이를 잘했잖아 잘하시잖아 결과는 여기 유아니아가 왜 쪄야되는거야 1점만 따르면 동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이기고있어 좋아하지 온다 저 유에포가 좀 오 마이 갓 손맞아 부스2 안해보고 싶은데 스킨 스피린이나 헬로 다음 게임은 유에포가야지 둘러서 멈추러 아 일어서야되 또 일어서야되? 상쇼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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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쇼가 어깨에 어떻게 하는거지 자 일어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빼지마시고 상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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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지영이 형 상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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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ちら 상쇼가 상쇼가 상 Ed час 상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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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Where 우아! 자, 똑바로 합니다! 2번으로 뺀어! 우아! 2번으로 뺀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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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UF가, UF 옵니다! 2번으로 뺀어! 우아! 아, 말랑, 말랑, 말랑! 아, 올랑, 내릴랑 말랑!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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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다! 안 내려 llam.... 안 내려 빨리 내려 안 내려 썼어요 아깐어 아아 아아아아 아아 칼라 아, 제대로 해야 해요 아아아아 빨리 내려라 자, 오른쪽이 좀더 우 우 아아 잘한다 아 잘한다 우 우 아 아 아 아 으 아 자 오후 아 안아 다시 내려 안아 안와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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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사람이 있어요 아나운사람이 있어요 다같이 하니요 우 하 우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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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하 자 오른쪽으로 양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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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우 하 우 하 우 하 아 맞춰로 맞춰라 외계 팔이 굴러 하 하 하 하 하 오다른 사람들 가잖아 하 하 하 하 우 하 우 하 우 하 우 하 양쪽 양쪽 우 하 우 하 우 하 홀라운드가 안팎으로 오래하는구나 아하하 여신 성공이다 아하 압승압승 우리편 개못해 우 하 우 하 우 하 아 우리편 개못하잖아 우 하 내가 1등 아니 우리 한명이 빠졌어 빠지지말지 근데 생각보다 되게 길게 운동하냐 그러니까 옳때까지 왔다 탔어 애들이 우리 열 박대 잠깐 돌아가봐 개알받아 제대로 안하면 표정도 개빡 돌아가봐 오 제대로 하는거 같던데 딱 빡드리겠군 아 0% 아 아예 안했네 아 왜 안해야되는건데 하이니프로는 다가야 어깨가 아픈가보대 될 수 있어 어깨 이슈가 있는거 어깨 이슈가 그럼 우리가 이겼네? 보정 자 마지막 게임을 끝냈습니다 결과는 이쪽입니다 결과는 공중의 왼쪽 벰 벰 벰 벰 잡아 딱 잡힌 어 왼세가 져야되는건데 개모다니깐은 아 이건 억울하잖슴 좋았다 승리다 엠브이프도 출발 엠브이프도 출발 엠브이프도 출발 이러면 안되는거잖슴 게임의 승부가 결정된 가운데 이제 여러분의 투표로 두 분 다 엠브이프를 뽑고록 중이십니다 엠브이프를 뽑고록 중이십니다 엠브이프를 뽑고록 중이십니다 저거 뭐야 저 징그러운거 없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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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킹 지집어졌어 우리 그때 엑스맨 할때 시작 후ível 후CER 엠브이프를 찍혀야지 과연 누가 될것인가 과연 누가 될것인가 얘흨 예능적으로 괜찮다는 사람도 어떻게 찍어? 자기가 남의 프로필이 보이는 건가 네 뭐예요 뭐예요 아 내가 모바일로 참여해보고 싶다 어떻게 나오고 모르고 다 제드래곤 찍어야 된다 자 이제 곧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누가 될까요? 프로필이 비슷한 애들이 많아서 진비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네 제드래곤 아니야? 제드래곤? 제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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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재밌게 하셨다면 개인 방송에서도 아 재밌게 프로그램을 우리만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시청자들이랑 가볍게 놀이기 시청자들이랑 가볍게 놀이기 진행이 잘하네요 원래는 누구랑 하는거야? 친구들이랑 하는건데 원래는 이제 단체로 백명 모여가지고 M2께 하는거에요 백명이 안 모으면 아닌가? 아 모일 수 있는데 20명이상 할 수 있어 20명이면 못할걸요 속여도 되나? 아 여기까지 에브리바디 아 긴것도 있구나 야 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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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